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된다 했지? 아 진짜 안 된다 했지 내가 이거 형 눈을 모아요 이렇게 모아서 껴요 아 아 으 으 으 으 으 그때 경기를 한번에 경기가 기회는 딱 두 번씩 드리구요 오 형 씨 일단 가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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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맨 씨 정국이 왜 있어 정국 감독님 네 육구리 알겠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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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쿵 으 으 넛 가 어 이거 봐 어 가자 태형아 감사합니다 어 가자 태형아